조금 전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원분들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외에 직접 찾아주신 분들 1분 1분 만나 뵐게요. 어서 오세요. 네 성악과 김정씨 오셨습니다.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참 많은데 그분들께 힘이 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상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 교수고요.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습니까. 몸보다도 마음이 더 추우실 것 같아요. 저희 이렇게 따뜻한 온정들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우리 서로 서로 이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 따뜻한 사회도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성냥이 풍부하세요. 성악하셔서. 성악을 하시는데요.